하나님,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, 신시하신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이 땅의 부모님들을 세워주시길 감사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혜롭게 또 잘 섬기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. 또한 부모님들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. 세대 간의 갈등과 자녀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끝까지 섬기고 중보하며 품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십시오. 제가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이 땅의 부모님들 가운데 부어주십시오.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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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